교육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한다. 정확한 정보와 정직한 평가가 현명한 결정의 기초이다. 나라를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국민은 잘 알아야 한다. 공산당은 호열자이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자유의 권리만 알고 자유의 한계를 모르는 이들은 자유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 1960년 4월 26일 대통령하야 성명 중 함께라면 위대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와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재산을 나누면 근로의욕이 꺾인다. 2.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3.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4.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5.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